다음은 풍사랑심심의 Cs1 15개 5편 별풍선 15개 선 너구레 덕수아이가 아니 행이 아직 깔지도 않는데 깔 깔지도 않는데 치킨치킨 치킨치킨 치치치치치치치치킨이 왔어요 풍사랑심의 펑시마스, 영어기, 칼살, 풍선열레기, 칼살.. 아 감사합니다!!! 맛있게 먹겠습니다!!! 이야 이 맛이지.. 근데 소스가 조금 덜 갈리는데 맛있어 소세지가 진하노니까 행복합니다 저짓 저짓 풍사랑 심심해 별풍선 15개 감사합니다 다 그만 물어 이거 천천히 먹어야겠다 2살사농농 애피타이저입니까 형님 아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형님 못들으신거 같거든 우왕 처지긴다 먼저 한입 아이소 저같지 말고 치킨신드롬 지금 풍사랑 형님이 다른데 한눈 팔고 있을때 먹어야지 빨리빨리 먹어야지 소떡소떡을 빨리 먹어야지 아니면 딱딱해져 아 맛있다 오랜만에 치킨신드롬 먹었어 빨리 먹어야겠다 매력이떡림 별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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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наконец 상 accidentally exceptions 아니 이버들 별명 별명 이렇게 변확 별명 바로 별명 그ijd 흑뿌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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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무 안이냐고? 흑뿌리지 아아 아아 빨리 이거 좀 먹어야 돼요 난 아직 배가 고프다 흑뿌리지 어떤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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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닭 어떤거? 불닭볶음면 몇개요? 누구랑 하는겁니까? 3개 5분? 아 3개 5분 가보겠.. 도전! 기대가 아닙니다 긴장이 됩니다 기대가 아이고 자 들어가자 자 3분 30초 시작해 주십쇼 자 3분 30초 시작해 주십쇼 5분 30초 시작해 주십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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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